2일차 오늘의 뮤직비디오 2일차입니다. 2일차 첫 시작부터 근무를 하려고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6월. 7월이잖아요? 속상에서. 우상! 그래도 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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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마지막 파티! 오늘도 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컬러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흰색으로 주어지만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파란색이었나요? 초록색이었나요? 어떤 푸른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촬영을 했는데요. 약간 화면으로 볼 때랑,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담을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약간 화면으로 봤을 때, 어? 이랬어? 약간 이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쵸? 근데 그래서,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기대가 되고, 어떻게 편집됐지. 기대가 됩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퍼포먼트가 이번에 발이 빠른 만큼, 약간, 근데 좀 빨간 줄은, 저는 사람들이 숨이 막힐 수 있는데,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촬영이었어요. 둘째 날의 첫 번째 촬영. 갈 길이 머니까, 여기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짜잔! 무섭죠? 저희는, 빨간색랑, 유동입니다. 그거 알았을까요? 빨간색랑, 파란색, 커트, 블렌드. 네 맘대로? 아니야. 내 의사는? 아니야. 이거 원래 이 두 색깔 조합이야. 염색해야겠다. 아니 근데 알았어,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저번에는 로사로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꿨어? 누구로? 나 지금 머리 파란색이잖아. 진짜 어이없네. 너 나 따라하지? 나? 빨간색? 나 이거 주황색이야 사실 근데. 아 너 주황색 뗄 수 있겠다. 사실, 주황색을 했다가, 빨간색을 살짝 섞었는데, 물이 빠질수록 좀 더 빨간색 느낌 나지 않아요? 예쁘다 이거. 진짜? 나는 주황색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약간 노랑뒤돈 거 보다. 빨간색 있는 거 좋아. 뭐야? 저는 동이 앞머리 없는 거 좋아해요. 나도 나 앞머리 없는 거 좋아해. 동이가. 나도 나 앞머리 없는 거 좋아해. 그래? 뭐야? 어제 진짜, 어제 동이 날개씬 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동아. 동아. 손톱 예쁘더라. 맞아. 너 손톱에 좀 힘 좀 줬다? 나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원래 그걸 찍을 예정 없었는데, 세상에. 이거 아프는데? 단독형. 이거 단독형. 이거 단독형. 일단 허벅지에 힘을 빡 줘야 되는 춤이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쉴 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오른쪽 허벅지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 아무튼 엄청 깊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혹시 살 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통증만 없네. 보이세요? 점점. 멀으시나봐. 웃고 있는 날 봐. 어때요? 우와. 세계 최초일 거야, 네가. 네? 다리 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골고루 중에 네가 최초일 거야. 오줌아! 어떻게 방송인데 보내려고 이거 가지고 그냥. 승부근. 어깨를 올려 그러면 승부근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살짝. 여기 광배인 중. 나 그렇게 보이나 지금? 어떻게 보여요, 저희? 아, 부자연스럽잖아. 이 연습해야 돼. 이렇게 어깨를 뒤로 넘겨. 그 다음에 여기 광배에 힘을 주고. 광배? 여기. 여기. 여기 힘을 줘. 여기 힘을 줘. 살짝 올려. 어, 나 바른 자세가 제일 안 발라. 그니까 제일 불편해. 맞아. 진짜 어려워, 바른 자세. 당연히 바른 자세인 사람은 운명이나 있을까 봐. 넣어. 육십억. 지구에서 널 만난 것. 칠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 눈 팔지 말고 나를 봐. 구앤년생의 노래. 맞아. 숫자 써. 원 앤 투 앤 트리 앤 포 앤. 이거 시작 전에 알아? 맞아, 알아. 원 앤 투 앤 트리 앤 포 앤. 어, 쓰리 다시 해봐. 어? 쓰리 다시 해봐. 원 앤 투 앤 트리 앤 포 앤. 원 앤 트리 앤 트리 앤 포 앤 트리 앤 포 앤. 원 앤 트리 앤 트리 앤 포 앤 트리 앤 포 앤. 아, 그렇게는 안 했어. 그쵸? 이렇게 했잖아요. 왜 고개 끄덕여요. 썸디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지금 2일차에요 사실 2일차인데 굉장히 졸려요 졸린데 카페인을 마셔서 그런지 살짝 잠이 깼는데 그래도 졸았고 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몸을 풀고 이제 곧 군무 준비를 지금 열일하고 있는 수원님 쪼꼬마초 비밀이에요 파이팅 오늘 핑크돈 달았어요 핑크돈 보이세요? 이게 저도 존재를 몰랐다가 우리 헤어선생님께서 핑크돌돈이에요 돌돈 핑크버전 지유언니가 OOT에 대했던 돌돈 기억나시죠? 그거에 미니 미니 핑크버전 그래서 이름이 핑동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달아봤습니다 어때요? 귀엽죠? 파이팅을 많이 불어넣었으니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운 진도 본건데 또 빅시크는 그래도 실물이 뭐였지? 좀 가벼웠던 것 같아요 좀 귀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머리랑 옷을 아 근데 걱정해요 다운 머리 좀 가발이라서 좀 통갈 말이라서 괜찮겠죠? 머리채는 게 많이 없어서 머리가 되게 안전히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머리가 은근히 법랑이더라구요 빨리 체인지 하라고 하죠 저희 작곡가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작곡가님한테 커피차 처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츄러스 여기 옆에서 가져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거든요 저는 미숫가루를 좋아하니까 미숫가루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츄러스는 좀 이따가 먹어봅시다 저거요 진짜 방금 춤추고 와서 이제 달고 시원하네요 맛있다 영어 영상에 좋은 영상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영상은 지금 이 영상으로 통해 시원해 봐 진짜 그냥 5 5 5 5 5 5 짱짱! 여러분 제가 이기 씨 형 여러분 제가 이번 저스티스 뮤비를 위해서 또 사투 스티커를 구입했는데요 이것 봐요 짜란 이게 거미랑 왕관이거든요 근데 이번 뮤비에 검도 나고 왕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이젠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도 살짝 포인트를 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셔츠 스티커가 잘 지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이프를 약간 살이 약하신 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살이 좀 강한 편이니까 투명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줘요, 살에. 그 다음에 막 문질러. 막 문질러.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좀 붙여준 다음에 제가 떼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도 많이 떼졌죠? 안 아파요 여러분. 빨개졌지만 저는 살이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배는 좀 잘 떼어질 수도 있어요. 오, 많이 떼어졌다. 짜란. 괜찮죠? 오, 많이 지워졌는데? 이 정도 주우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쉽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안녕하. 나는 사랑해 밥을 뺏어. 왜냐하면 잠은 못 자도 잠이 두는데 밥을 절대 못 잼게. 어떡하죠? 어떡하지? 나 같으면 넌 잠욕이야, 10일이야. 난 잠욕. 난 잠욕이었는데. 넌 밤이야, 밤이야, 너 밥이야. 저 유은인데요? 난 내 정신이 좀 밤이야. 좀 밤이야. 뒤에 올려? 난 밥? 밥. 너는 꿀? 저는 잠. 너도? 못 먹었는데 너도? 꿀잠. 너도 못 먹었어. 잠이야. 나 이제 밥은. 언니는? 언니는 잠이야. 잠이야 잠이야. 아 어렵네. 난 잠. 난 잠 못 자면 진짜 머리 안 돌아요. 저는 지금 왕관을 던지는 걸 촬영하고 있는데 이게 여간 시윤이 아니면요. 지금 이제 하나는 벌써 캡틀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일에 대비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두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 저, 스, 치, 스, 뉴, 기. 끝!